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15편 영산강 유역에 누가 살았을까 극본 이상납, 연출 이상효 서황하는 자들은 모조리 목을 베어라!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살려주어라! 대왕마마 성문이 열렸사옵니다 성해들로 진격하라! 백제왕은 마한에 습격하여 드디어 그 구급을 병합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산과 금현 두 성이 항복하였으므로 그 백성을 한산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은 드디어 멸망하였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서울 지역의 터전을 잡은 백제가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디어 마한을 공격하였고 결국 마한이 항복함으로써 마한은 멸망하고 맙니다 삼국사계는 시조인 온조왕 때 마한을 병탄한 것이라고 기록돼 있으나 학자들은 대체로 3세기 말이나 4세기 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한은 완전히 멸망한 것일까요? 여기서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멸망한 것은 마한 전체가 아니라 마한의 맹주국이었던 목지국이었고 그렇게 되자 마한은 그 중심을 천안에서 익산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나주의 반남으로 옮겨서 그 명명을 유지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영산강 유역, 즉 전라남도 서부지역에서 나타난 고고학적 유물들을 근거로 해서 나주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마한과도 다르고 백제와도 다른 독립적인 문화를 가지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독자성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색해볼 내용이 바로 그 영산강 유역 세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영산강 유역 세력이 상당 기간 동안 정치, 문화적으로 독자성을 확보하고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목포대 강봉룡 교수와 충남대 박순발 교수의 견해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한의 맹주국인 목지국은 충청도 천안의 직산지역에 중심을 두고 활동했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한과 전라남도의 영산강 유역 세력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별개의 세력이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무덤의 양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목포대 강봉룡 교수의 얘기입니다 목지국이 자리 잡았다고 주장되는 천안일대에 상당한 위신제를 부장한 토광묘들이 발굴이 되고 충청도 일대에 퍼져나갔던 양상을 보이는데 그 영산강 유역은 토광묘적 전통이라기보다는 지표면에 분구를 만들어서 분구 속에 매장 주체 시설을 만드는 그러한 묘제가 강합니다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 온관묘 혹은 온관 고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묘제가 다르듯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활동해오던 영산강 유역 세력으로서는 마한이 백제의 공격을 받아 무너졌다는 소식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라남도 일대의 각 소국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백제왕이 처음 왔을 때 마땅히 거쳐야 할 땅 한 뼘이 없다고 해서 마한의 국왕이 백미의 땅을 떼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호랑이 새끼를 키운 셈이지요 지금 남 얘기하듯이 할 때가 아닙니다 마한을 병탄한 백제가 거기서 만족하겠습니까? 필시 더 남쪽으로 세력을 뻗쳐 그 창칼이 우리를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보자고 이렇게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백제 침략에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 백제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손 놓고 있다가 백성과 땅을 마한처럼 백제에 헌납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건 안 될 말이지요 이럴 게 아니라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일단 화친관계를 맺어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20개국에서 모두 사신단을 진나라 장안까지 보내자는 말씀입니까? 장안까지 갈 필요 없이 유주로 가면 될 것입니다 왕년의 명제상 장화가 좌천대여서 유주자사로 봉직하고 있다는데 변방에 어려운 나라들을 외면하는 법이 없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럼 유주로 보냅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여 개의 작은 세력들이 각자 사신을 뽑아 공동사신단을 결성하여 진나라에 파견합니다 진서 장화열전에는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에 장화를 지절도독 유주 제군사 영호호관 교위 안북 장군으로 삼아 전출하였다 장화는 신구 세력을 무마하여 받아들이니 오랑케와 중국이 그를 따랐다 동이 마한 신미제국은 산에 의지하고 바다를 끼고 있었으며 유주와의 거리가 사천을 이었는데 역대로 내부하지 않던 20여 개국이 함께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쳐왔다 멀리 있는 오랑케가 간복해와서 사방 경계가 근심이 없어지고 매해 풍년이 들어서 그 20여 개의 나라가 중국 진나라에 사신단을 파견한 것이죠 그때 진나라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쪽에서 사신단이 와서 이제 변방에 근심이 없어지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군현을 통해서 백제를 견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중국 진나라 측에서는 그 배후에 있는 백제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세력 말하자면 신미제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력이 집단적으로 사신을 파견해오니까 굉장히 기뻤겠죠 그런데 이때 사신단을 파견한 나라들을 통칭하여 중국 사서에서는 신미제국 즉 신미의 여러 나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강북령 교수는 바로 이 신미제국을 영산강 유역에 분포해 있던 소국들로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작은 나라들을 가야의 여러 나라 즉 가야제국이라고 했던 것처럼 영산강 유역의 작은 세력들을 통칭하여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영산강 유역으로 지칭되는 전라남도 지역이 언제 백제의 영토로 복속되었냐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기록이 일본 서기 신공기 49년의 내용입니다 백제 장군 목라 근자 등에게 정병을 이끌고 사백, 개로와 함께 출동하도록 명하였다 함께 탁순국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가라의 칠국을 평정하였다 또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 친미 나래를 무찔러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외의 신공황후가 백제 장군 목라 근자 등에게 특별 명령을 내려서 가야 칠국을 평정하고 남쪽 오랑케 친미 나래를 도륙해서 근초고왕의 선물로 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초고왕 시대의 백제사를 탐색할 때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일본 서기의 이런 기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기록 내용에서 일단 외국과 관련된 부분을 털어내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백제의 근초고왕과 왕자 근구수가 신라 군사를 격파하여 가야 칠국을 평정하고 서쪽으로 가서 남쪽 오랑케 친미다래를 도륙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백제가 빼앗았다는 남쪽 오랑케 즉 남만 친미다래란 대체 어디일까요 충남대 박순발 교수의 얘기입니다 남만 친미다래 등등이 어디냐 하는 문제를 놓고서 그것이 강진 근처다 혹은 멀리 친미다래 탐미다래 탐나 이거 해서 제주까지도 거론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남쪽까지 한반도의 남해안까지 백제가 평정한 것이 바로 일본 서기 기념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신공기 49년조를 369년으로 보는 관점이 대개 두갑자 하강했을 때 건물에 벤 적어도 한반도 남해안 그게 강진이 됐든 뭐가 됐든 남해안까지 백제가 정복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한은 그때 완전히 남부 마한은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었던 것이죠 친미다래가 강진이 됐든 해남이 됐든 그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로 이 일본 서기 기록을 근거로 해서 근처고항 시기에 전라남도 해안 지역까지 완전히 백제에 복속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산강 유역에서 여타 백제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물 유적들이 속속 발굴되면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순발 교수는 무엇보다 근처고항 때의 백제로서는 강진 해남 일대 등 영산강 유역을 다스릴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고대 사회가 근처강대에 거기까지 직접 컨트롤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통신이니 군사니 뭐 해서 기껏 아직도 영역이 좁은 그런 나라가 그 멀리에서 그렇게 인프라를 해서 취할 수 있는 말하자면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무뿌리가 이렇게 거대하게 나무가 커야 뿌리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둘 다 말이 되는 것이 거기가 한번 점을 띄워넣어서 연결되는 판도 속에서가 아니고 그 세력을 백제와의 어떤 물꼬를 터따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은 그때 성립되는 것은 분명 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대한 관심도 다 있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 백제에 더 가까운 지역들도 상당히 간접집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한성 시기에 건축왕대에 그렇다면 일본 서기 신공기에 나타난 친미달의 도륙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친미달의가 어느 지역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부터 분석해 보겠는데요 강봉룡 교수는 그동안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근거로 해서 전라남도 해남군이 배포만 일대를 친미달의로 추정합니다 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무역로 그때는 연안항로가 중심항로였는데 연안항로상에 있는 중심 연안포구를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심포구가 어디냐면 낙동강류역 그리고 바로 영산강류역입니다 특히 영산강류역의 게이트웨이 서사이어티 이게 바로 백포만 일대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게 친미달의고 신미제국에 바로 신미가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백제는 그러한 중심포구들, 거점포구들을 포섭해서 해상교육을 주도하기 위한 협력세력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해남군 백포만 일대에 신미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다를 통한 관문이었기 때문에 영산강 유역 세력 전체를 대표해서 신미의 여러 나라 즉 신미제국이라 불렀고 해남군의 통일신라시대의 이름이 친명현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일본석에 나타난 친미달에는 곧 해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군국리에서 거대한 규모의 패총 즉 조개무지가 발견되었는데 당시 그것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거기가 통일신라시대의 친명현이라고 불리거든요 친명현 그리고 친미달에라고 나오잖아요 3세기 후반의 근처고왕이 친미달에를 도륙했다 그런데 거기 백포만 일대에 뭐가 있냐면 둔곡리 패총이 있어요 거대한 패총의 언덕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데 거기가 4세기 전반의 패총이 더 이상 조성되지 않고 단절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3세기 후반에 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도륙당한 친미달에 그게 바로 군국리 패총을 조성한 그런 세력이다 4세기 전반 이후부터 더 이상 패총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속에 나타난 것처럼 근처고왕 시기에 백제의 공격을 받아 점령당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백제는 왜 한성 시기인 근처고왕 때 하필이면 강교수가 친미달이라고 주장하는 저 남쪽의 해남군 백포만 지역을 공격했을까요 미천왕 14년 겨울 10월 낙랑군을 침입하여 남녀 2천명을 사로잡았다 15년 가을 9월 남쪽으로 대방군을 침공하였다 고구려의 미천왕이 한군연인 낙랑과 대방을 축출할 때가 서기 313년과 314년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낙랑과 대방이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를 연결시키고 매개하면서 큰 번영을 누렸는데 이제 그들이 사라지고 나니 그 해상교육권을 두고 백제와 고구려가 패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제는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시키는 등 양국 간 쟁패 과정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모름지게 해상교육의 주도권을 우리 백제가 거머쥘 때가 되었다 외와 중국을 연결해서 무역을 하자면 마땅한 거점이 있어야 하겠는데 대왕마마 외와 통교를 하기 위해서는 남쪽 해안의 전진기지를 마련해야 할 것이옵니다 하운데 지금 그곳은 가야의 작은 나라들 영토이옵니다 망설일까 무엇이겠느냐 가야 제국들에게 짐의 방침을 전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으면 군사를 보내 처붙을 것이므라 중국과 통교를 하자면 서남쪽의 신미 역시 확보해야 할 것이옵니다 하운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십여 신미제국이 진나라의 사신단을 파견하여 중국과 직접 통교를 시도하지 않았사옵니까 우리 백제의 명을 호락호락 받들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음 그래 좋다 그렇다면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신미를 돌입내고 해안 거점을 확보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지금까지 낭랑대방군 주도의 해상교육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었던 백포만의 친미달의 세력은 백제의 주도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부감을 표시한 것이죠 그것은 마한이 병탄될 때 병탄당할 때 영산강 유역의 정치 세력들이 위협을 느끼고 진나라와 교역을 시도했던 어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백제를 용납하면 백제는 영산강 유역을 완전히 병탄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항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결국 백제는 지금의 해남군 배포만에 위치한 신미 즉 친미달해를 무력으로 점거합니다 이 배포만 인근에 살았던 세력들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인데 백제에게 침공을 당했던 4세기 중후반을 기준으로 유물 유적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군국리 폐총이 4세기 전반까지 조성되다가 이제 결국 중단되고 말고 그 대신에 현산면의 고현리일 때 새로운 고고학적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세기 후반 이후로 거기에서 이제 현산초등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토기라든가 백제토기 가야토기가 더 많습니다마는 가야토기 이런 것이 이제 현산면 일대에서 발굴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성곽이 집중적으로 고현리, 현산면 고현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곽들이 집중적으로 축조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까지 영산강 유역이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고 독자 세력으로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초고항이나 근구수항의 관심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는 데 있었지 영산강 유역을 영토로 차지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친미다래라고 불리는 곳에 거점 포구만을 백제에 내줬을 뿐 영산강 유역의 세력은 독자적인 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강봉룡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설령 백제가 그 지역 전체를 영역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4세기 말부터는 고구려의 대반격에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엄두를 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과는 달리 주로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근초고항 때 백제가 친미다래를 도륙하였다는 일본 석의의 기록을 근거로 이 시점부터 백제가 전라남도 전 지역을 완전히 복속하여 지배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적어도 문헌 사료로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렇게 보지 않을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령 가야의 경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의 기록이 남아있으나 영산강 유역 즉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야가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게 병탄됐는데 그 병탄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왕실 문무왕이죠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문무왕의 외가가 가야예요 그래서 통일신라가 금관가야 지역 김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약화를 시킵니다 특히 그 시조라고 읽어지는 수로왕능을 중심으로 해서 성약화시키고 보호를 하고 보존하는 어떤 그런 주체를 취하고 그 기록을 또 보존하고 하는 것이 고려시대까지 남아서 그것이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영산강 유역에서 상당 기간 동안 독자성을 가지고 활동했던 세력에 대한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마한이 멸망하고 나서도 아직 백제에 복속되지 않고 남아있던 영산강 유역의 세력을 마한 자녀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강봉용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질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실체로서의 마한은 목지국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일원의 연맹체 그게 이제 3세기 말경에 결국 백제에게 병탕 남음으로써 종료되었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그러한 영산강 유역의 세력은 마한과 협조관계를 맺으면서 우호적인 어떤 그런 세력으로 존속을 했는데 백제의 어떤 위협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했던 그런 세력이고 지역적 개념으로서는 영산강 유역도 마한이었지만 정치적 실체로서는 마한이 아닌 독자 세력이었다는 얘기인데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브라질이나 칠레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아메리카라고 불러도 되지만 아메리카가 미국을 나타낼 경우 그 아메리카에는 속하지 않는다 같은 논리로 백제에 합병되기 이전의 영산강 유역은 지역적 개념으로서는 마한으로 불러도 되지만 천안의 목지국이 중심이 된 정치적 실체로서의 마한과는 별도의 세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색적인 주장을 소개하자면 영산강 유역이 본래 외의 본거지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 한조에 실린 기록입니다 여기서 한이 남쪽으로 외와 접경하였다고 했는데 만일 외가 지금의 일본열도에 있었다면 중간에 넓은 바다가 가로내여 있기 때문에 삼한이 외와 국경을 접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산강 유역이 원래 외의 본원지고 나중에 이제 백제에 병탄되면서 그 외의 세력이 일본열도에 가서 외의 하나의 지류로 된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본류를 잇고 그 지류인 파생 세력인 일본열도의 외를 우리는 외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외의 본류는 원래 영산강 유역에 있었다 이게 이제 외 세력 세례입니다 일본에 있는 외와 연대해가지고 외가 여기에 새로운 세력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외의 본류는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해양 세력으로서 해양 세력으로서의 본류는 여기에 있었는데 결국 백제의 압박을 받아서 외는 본래 영산강 유역에 있었는데 백제의 압박을 받자 그 일부가 일본열도로 건너가서 외국을 세웠다 이런 얘기인데요 북쪽에서 내려온 세력이 남쪽을 모두 지배하고 점령하였다는 고대사의 단골 도식인 것 같긴 합니다만 글쎄요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각자 하시기로 하죠 우리 고대사에서 지금의 전라남도 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의 세력이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활동했는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떠안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논문을 쓸 때 그곳에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치체를 뭐라 불러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죠 가야와는 달리 마땅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그냥 영산강 유역 세력이라고 했는데요 영산강 유역의 정치적 칠체를 뭐라고 부를까 문헌 기록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만으로 부르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이름이지만 우선 부르자 이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임시적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는 오해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이름을 일단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온광고분사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한번 불러봤거든요 따옴표를 쳐서 목포대 강봉용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영산강 유역 세력을 온광고분사회라고 칭했는데 전주교육대학 김주성 교수는 대형 옹관묘 사회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산강 유역 세력이 마한과도 다르고 백제와도 다른 독립적인 정치체를 유지해왔을 것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고고학적 근거가 바로 옹관묘 혹은 옹관고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옹은 독, 단지 혹은 항아지를 나타내는데 옹기 할 때의 그 옹자이고 관은 주검을 넣는 글자 그대로 관입니다 그러니까 옹관고분이나 옹관묘를 순 우리말로 하자면 동무덤이 되겠죠 옹관묘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통시대적으로 있습니다 언제부터 옹관묘가 나타나냐면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토기로 그릇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면 옹관묘의 묘제는 나타나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최근에도 옹관묘은 쓰고 있습니다 그 옹관묘은 일상적인 옹기로 사용을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어린아이를 넣어서 묻든지 작으니까 아니면 어른을 묻을 때는 2차장 말하자면 뼈를 추려서 거기서 넣어서 묻든지 이런 옹관묘은 통시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존속을 했고 그러니까 흙으로 빚은 항아리를 평소에 생활용품으로 쓰다가 어린아이가 죽으면 시신을 거기 담아 묻는 것이 옹관묘인데 그런 장례 풍습은 유별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 옹관은 어떤 특징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항아리로 쓰다가 사람을 묻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용관이에요 관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넣기 편리하게 유자형으로 만들죠 유자형으로 두 개를 만들어서 합구를 하죠 입구를 서로 두 개의 쌍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 길이가 한 2미터 크게는 3미터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견고합니다 깨지지가 않아요 그 강도는 오늘날의 거의 콘크리트 수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일반 항아리와는 달리 시신을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장례용품이 바로 옹관이었는데 유일하게 영산강 유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옹관을 전문적으로 구워서 공급하는 가마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요? 지난 2001년 8월 국내에서 최초로 옹관무에 사용된 대형 옹관을 구원해던 가마터가 영산강변인 나주시 오량동에서 발견되어 고대 사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대형 옹관 고분들이 속속 발굴되어서 이 지역에 강력한 세력을 가진 고대 국가를 형성했다는 사실이 반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옹관을 만들던 가마터가 발견됨으로써 이 지역 고대 사회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길이가 2미터에 이르고 무게가 100킬로그램이나 되는 대형 옹관이어서 일반 옹기처럼 가마에 넣어 굽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져 왔었는데 이번에 가마터가 발견됨으로써 그렇다면 시신을 옹관에 넣은 다음에 어떻게 매장을 했을까요? 각기 옹의 포장이 되어서 옹관에 포장이 되어서 같이 아마 혈연적인 관계 있는 사람이 하나의 분구 속에 하나의 묻은 봉분 속에 죽는 순서대로 묻는 그런 독특한 방식의 무덤들이 영산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묘제의 특징으로 본다면 영산강 유역은 분명 특히 노령이남은 이북에 있는 백제로 대표되는 지역과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생활문화에 있어서도 토기의 형태에 있어서도 영산강 유역의 나름의 독특한 토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령 그것을 영산강 유역 양식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의 어떤 정치체의 명칭을 우리가 지금 추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시신을 한 구만 넣고 매장을 한 게 아니라 다수의 옹관을 한 무덤 속에 순서대로 넣어서 묻어놓았다는 얘기인데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보갑리에서 발굴된 보갑리 3호분의 경우를 소개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조상들의 선산인 줄로만 알았던 마을 앞에 사니 고대 국가 시절의 무덤들의 아파트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선산을 관리해오던 안동 권씨 후손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그동안 알려진 영산강 유역의 고분들은 그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도굴에 피해를 입었지만 보갑리 3호분은 그 길이만도 45미터가 넘는 거대한 구무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이 고분인 줄 몰랐던 관계로 100년 전부터 문중산산으로 관리되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이 고분은 한 분구 속에 옹관 묘를 비롯한 다양한 묘제가 망라된 43기의 매장시설이 확인되어 죽은 자의 영혼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아파트와 같았는데 집단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 묘제라고 읽혔는 바에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대형 옹관 고분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범위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영산강 유역 세력이라고 부르는 집단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강봉용 교수로부터 들어보죠 영산강 유역권하고 영산강 수계가 미치지 않는 서해안이라든가 남해안까지 다 포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고분을 굉장히 특이하지만 같은 고분을 공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분이 일반 서민의 고분이 아니라 지배층의 고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서부지역의 지배층들이 서로 문화적 동질성을 서로 확보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하나의 동질성 말하자면 연맹의 단계로까지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자 그러면 대형 옹관 고분의 풍습을 가진 영산강 유역 세력이 어떤 정치문화적인 실체를 갖고 있었다면 그 조직의 중심지는 영산강 유역 중에서 어디였을까요 영산강 하류로 흘러들어가는 한 지류 중에 삼포강에 있는 이 삼포강과 영산강에 만나는 영암군 시종면 일대가 이 세력의 초기 중심지였는데 5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류인 나주 반남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강봉룡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하류는 바다에 인재판 곳이죠 상류를 올라가면서 중심지가 반남면으로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고구학적으로 그리고 고분의 규모도 더 커지고 거기에 부장하는 부장품도 위세품이 대거 나타납니다 시종 쪽에는 위세품이 굉장히 초라해요 위세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서 5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무게중심이 반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고분의 규모도 커지고 그러니까 초기의 중심지였던 하류지역 온관 고분의 경우 부장품도 영세하고 대단히 소박했는데 후기에 거점을 상류로 옮기면서 부장품도 화려해지고 또한 피장자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위신재가 많이 발견된 뿐만 아니라 봉분도 대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신촌리 구호분에서는 금동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두대도라든가 그 다음에 금동신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토기라든가 철재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 영산강 유역의 소박한 부장 문화가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봉분을 굉장히 대형화하고 그 안에 위신재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위신재를 부장하면서 직권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느냐 근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충남대 박순발 교수는 신촌리 구호분에서 발굴된 금동관이 상징하는 바가 가볍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무덤 속에 묻힌 피장자가 금동관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예사롭지 않다는 증거겠죠 이 금동관이 과연 한성기 말이냐 아니면 웅진기 초냐 이런 정도로 비정되는데 그때까지 금동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 정치체의 우두머리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것은 금동을 가지고 쓰는 그런 피장자의 모습은 일정하게 또 다른 어떤 상위 정치체로부터 사여받은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대개 백제사 흐름 속에서도 그렇고 신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신촌리 구호 얼관 피장자의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백제와의 관계에서 아직도 간접지배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만일 이 무덤의 피장자가 지는 금동관이 백제의 국왕에 하사한 것이라면 백제가 이 지역을 직접 다스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백제와 영산강 유역 세력과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록 한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국 대왕마마 소인은 탐나국에서 온 사신이옵니다 탐나에서 예까지 사신이 왔다는 말이냐 반갑구나 반가워 대왕마마께 올릴 박물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서기 276년 아버지 계루왕이 고구려군이 포루가 되어서 아차성에서 참수를 당하자 아들 문주왕은 부랴부랴 남쪽으로 내려와 웅진의 도읍을 정합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계는 문주왕 즉위 2년째의 탐나국에서 사신이 찾아왔는데 왕이 기쁜 나머지 그 사신에게 고위 관등인 은솔볕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동성왕 20년으로 가볼까요? 8월의 왕은 탐나국이 공무를 바치지 않으므로 친히 정벌에 나서 무진주에 이르니 탐나국이 이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죄를 청함으로 그만두었다 그동안 공무를 잘 바치던 탐나가 조공을 끊어버리자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오늘날의 광주인 무진주까지 무력 시위를 해서 탐나를 굴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백제와 탐나의 교류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개최 2년 12월 남해 가운데의 탐나가 처음으로 백제국과 통교하였다 외국의 개최왕 2년이면 서기로 508년으로 환산됩니다 백제문영왕 8년의 일이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 기록에 의하면 서기 508년에 백제가 처음으로 남해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탐나와 통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32년 전인 문주왕 2년에 탐나에서 사신이 와서 그를 은솔로 임명했다는 기록이나 동성왕 20년인 서기 498년에 탐나가 공무를 안 바친다고 군사를 몰고 출정했다는 기록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문주왕의 탐나 기사를 인정하면 일본 서기에 그게 잘못된 거고 일본 서기에 그 기사를 받아들이면 삼국사기에 문주왕의 방문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사를 용납하기 어렵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퇴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개 삼국사기 기록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 서기 기록은 뭐냐 두찬이다 잘못된 기사다 이렇게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탐나와 그 탐나가 틀리다고 한다면 다른 거라고 한다면 두 개를 다 용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문주왕 때 사신을 보내서 방문을 바쳤다는 탐나와 백제와 처음으로 통교를 했다고 나온 일본 서기에 나타나는 탐나를 다른 대상으로 보면 양쪽 기록 모두를 옳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508년에 백제와 처음으로 통교한 탐나를 오늘날의 제주도로 본다면 백제와 탐나군 문영왕 때 처음 교류를 한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주왕 때 사신을 보내 공무를 바친 탐나는 제주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탐색해왔던 해남 강진의 친미다래 즉 대형 온관 고분 장례 풍습을 가진 영산강 유역 세력으로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친미다래의 침은 탐과 통하고 실제로 강진 지방을 흐르는 강 이름 중에 탐진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백제의 공무를 바치다 중단하였고 동성왕은 왜 또 군사를 이끌고 응징하려 했을까요? 백제가 고구려에 쫓겨서 응징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소? 백제 계로왕이 고구려 군사에게 잡혀서 목이 달아나자 한성 도읍질을 버리고 부랴부랴 내려왔는데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는 고구려보다 강성한 대국이었어요 지금부터 화친을 맺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있으면 좋겠소? 백제 왕에게 줄 공무를 장만해서 사신 편히 보냅시다 그리합시다 이렇게 해서 영산강 유역 세력은 백제 조정에 사신을 보내게 되었고 국난을 당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온 문주왕은 이들이 보낸 사신을 보자 감격해서 사신에게 큰 벼슬을 내렸던 것이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뭔가 제기를 노리니까 해남 강진, 그 이전에 신미 달의 세력이 조공을 받쳐오는 제스처를 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동성황 때 가서도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박물관 바치는 것을 철회하니까 동성황이 그래도 나름대로 힘을 기르고 그런 때였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서 무진주까지 내려와서 위협을 가했던 거고 그런데 탐나가 조공을 끊어버리자 동성황이 군사를 이끌고 출동하여 무진주까지 갔고 그러자 탐나에서 사신을 보내 사죄하자 군사를 물렸다 이런 얘기인데 그 탐나가 지금의 제주도라면 몇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먼저 제주도는 어차피 남해바다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뱃길로 가야 하는데 동성황이 탐나를 혼내겠다고 육로를 통하여 지금의 광주 지역까지 갔다는 것은 어색합니다 웅진에서 배를 타고 금강 하구를 통해 남해바다로 가야 옳겠죠 그러나 강진 해남의 친미 달의 즉 신미국 세력을 탐나로 기록한 것이라면 상황이 맞아 돌아갑니다 동성황이 군대를 이끌고 광주에 도착하자 대왕마마 소인은 탐나의 사신이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내리시는 벌을 달게 받게 싸웁니다 장차 중성을 다할 것이오니 군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산강 유역 세력의 사신이 화급히 무진주로 달려가서 동성황의 머리를 조아리자 동성황이 노기를 풀고 군사를 물려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산강 유역 세력이 백제의 조공을 끊었다 하여 왕이 그들을 혼내겠다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먼 길을 달려갔다는 것인데 출병의 사유치고는 좀 싱겁지 않습니까? 당시의 국제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바다 건너 외국은 백제를 통해서 대륙의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외의 우왕은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 제휴세력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고 바로 영산강 유역 세력이 외와 손을 잡게 된 것이죠 이 시기에 영산강 유역 세력과 일본 열도의 외국이 긴밀하게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 교류의 흔적이 바로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 일본식 묘제입니다 영산강 유역에 외식 전방 후원분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특히 해남 쪽에 전방 후원분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 해남 쪽이 옛날 친미달에 신미라고 불려졌던 바로 그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백제의 박물을 바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백제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 좋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와 손을 잡고 백제를 배제하고 중국과 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니까 전방 후원분이란 앞부분은 사각형이고 뒷부분이 둥그런 원형으로 된 무덤 형식을 읽었습니다 어쨌든 백제로서는 고구려와 대항하기 위해서 남쪽의 모든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연합하려고 하는 시기에 영산강 유역 세력이 외국과 연합하여 중국과 교섭을 시도하고 있었으니 눈에 가시로 보였겠죠 가야는 물론이고 신라까지 끌어들여 고구려와 대항하는 마당에 우리 백제를 배신하고 외와 손을 잡다니 용서할 수 없다 내 이들을 도룡낼 것이니라 자 가자 그래서 동성황은 영산강 유역 세력을 치기 위해 친정에 나섰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영산강 유역 세력 쪽에서 사신을 급거 무진주에 파견하여 사죄함으로써 사태가 무마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영산강 유역 세력이 백제에 확실하게 복속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강봉룡 교수는 문영왕 시기쯤에 백제의 지배권 아래 들어갔고 성황대에 이르러 백제의 행정체계로 완전히 복속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문영왕 10년 봄 정월 영을 내려서 재방을 튼튼히 하고 서울과 지방에 놀고 먹는 사람들을 모아서 농사를 짓게 하였다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식자 즉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가야로 갔던 백제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호적을 고쳐주면서 대대적인 재방공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영산강 유역의 기름진 땅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문영왕은 중국의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 말 속에는 그동안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영산강 유역 세력을 모름지기 백제가 병탄하였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황대에 들어서 지방행정체계가 개편됩니다 기존의 22담로제에서 오방제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지방통치체제를 개편하게 되었느냐 영산강 유역을 새로운 영토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 전에는 어떤 지방제도였느냐 하면 담로제도였거든요 담로가 몇 개였냐면 22개의 담로였어요 22담로제에서 오방제로의 개편을 단행한 게 성황대입니다 그러한 지방제 개편을 왜 단행했느냐 새로 영토로 확보한 지역을 지방으로 편제를 하기 위한 것이죠 전라남도 지역 굉장히 큰 땅인데 그전까지 백제가 하나의 지방제로 지배하고 있었던 하나의 영역은 충청도와 전라북도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오방제란 전국을 중방,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의 오방으로 나누고 그 방을 다시 몇 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편제한 지방통치체제를 말합니다 추정하자면 중방은 전북지역을 북방은 부여 이북의 충청도지역을 남방은 전남지역을 서방은 서해안지역을 동방은 부여 동쪽의 충청도지역을 대상으로 편제한 광역행정단이었겠죠 그럼 이번에는 영산강 유역 세력이 백제에 완전히 복속된 뒤에 나타나는 고고학적 변화들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전라남도 지역이 백제의 지방 행정체계 속에 오방 중 남방으로 편제된 시기를 성황대로 보았는데 이는 6세기 중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부터는 영산강 유역에서 대형 온관 구분의 흔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온관 구분이 6세기 초까지 존속하다가 6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사라져요 온관 구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전방 후원분도 비슷한 시점에 없어집니다 그 대신 그때는 사비시대이기 때문에 사비 부여지역에 있는 부여식 흉열식 석실분 이것이 전남 지역의 유일한 묘제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토착세력을 지방관으로 추인해주면서 묘제를 중앙의 묘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 결과일 수도 있고 행열식 석실분이란 판 모양으로 깬 돌을 이용하여 널을 안치할 방을 만들고 널방의 한쪽에 애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든 뒤 봉토를 씌운 무덤을 일컫습니다 영산강 유역의 고분 중에서 후기 행열식 석실분이 발견된 곳은 나주 흥덩림이 대한리, 영암 봉소리, 한평 월계리 고분 등 영산강 유역 세력의 중심부였던 지역은 물론 주변부였던 곳들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묘제였던 이 행열식 석실분은 하물며 안좌도, 아폐도, 비금도, 장산도 등 섬 지역에서도 발견될 뿐 아니라 이 시기에 이들 섬 지역의 성곽이 축조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섬 지역까지를 백제가 확실히 장악하고 바닷길을 지키기 위해서 해상 방어진치를 구축한 것이죠 그로부터 1세기쯤이 지난 7세기 중반에 백제가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영산강 유역의 전남 서부 지역이 백제의 역서로 보낸 기간은 100년에 불과하고 그 이전까지는 독자적인 정치 문화를 영위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발굴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가 더욱 깊이 진행되어서 영산강 유역 세력 혹은 온관 고분 사회로 불리는 그 지역의 고대사회가 새로운 고유몽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연 박영재, 차진욱, 방우호, 심승한, 이병룡, 김석환, 백승철, 정영석, 장민혁, 남도형 낭독 이승주, 음악 박복규, 효과 신현파 김성필, 김기평, 기술 김남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15편 영산강 유역에 누가 살았을까 이상남 극본 김연갑 진행 이상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